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발기부전은 원인도 그리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쑥스러우시다고요? 부끄러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용기를 내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님께서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오늘 사연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은 없이 건강합니다. 배우자와 1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집사람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4번 정도 확대 수술을 받았고 2년 전에 성북에 있는 의원에서 굴곡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용에 불편하고 티가 나기도 하는데 팽창형으로 수술 받으면 좀 더 커지고 좋아지고 그러나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 차례 확대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60대 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내와 좀 나이 차이가 나시고 그래서 더 까다로우셔서 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건가요? 이 친구분이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딱 그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 환자분 친구분이 수술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내 수술 받으신 분이 좀 약간 자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 친구들한테 나 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굴곡형 받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비교하시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친구들끼리 막 같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분의 원래 처음 병원에 오셔서 이분이 궁금하셨던 거는 크기였어요. 항상 이제 사모님께서 자꾸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크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강직도가 문제였겠지.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게 괜찮냐 해서 이제 뭐 좋아지냐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일단 제가 좀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이분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셨어요. 그럼요? 굴곡형 두 개 중에 하나가 거의 그 임플란트가 뚫고 나갈 만큼 이렇게 앞에가 얇아져 있더라고요. 앞에 쪽이 귀도 쪽이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뚫고 나가겠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사용을 계속하시면 제가 볼 때 아마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천공 그러니까 완전 뚫고 나가는 상황이 생기겠다 싶어서 환자분이 지금 원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거는 크기나 굵기를 논할 상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군요. 결국 뭐 팽창형으로 교체를 하다 뭐라 하던 재수술은 필요하지만 출혈이 이제 뭐랄까 목적이 다른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은 크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설명드린 건 크기가 아니고 안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상태까지 됐을까요? 원래 받았던 게 굴곡형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자분이 얘기하셨던 게 자꾸 크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술했던 그 의원에서도 환자분이 크기를 얘기하니까 그럼 긴 걸 넣어야지 하고 제가 볼 땐 긴 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굴곡형은 길게 넣으면 안 돼요. 짧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환자 음경 길이가 좀 짧아지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고 나서 컴플레인들을 이렇게 걱정되니까 똑같은 길이나 그걸 넣었던 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뿌리 쪽에는 뼈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이게 원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딱 항상 힘을 받고 있으니까 점점 끝에가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굴곡형 임플란트 수술의 어떤 부작용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구상의 단점이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원래 그거잖아요. 기구상의 단점을 알고 그거를 예방하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그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임플란트를 넣는 수술들이 그래요. 원래 있는 공간에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길게 약간 짧게 이런 거는 맞춰서 크기를 극대화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술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 계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근간의 목적에서 굴곡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 환자분들은 굴곡형이 아니고 팽창형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하더라도 아니 원래 왜 수술을 왜 하려고 했느냐 환자분 만족하시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굴곡형은 저는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는 거는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문제가 생겼던 원인 자체는 굴곡형이었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팽창형은 항상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안 쓸 때는 힘이 없다가 쓸 때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기존에 생겨있던 방에서는 수술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팽창형 플란트로 재수술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수술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은 수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었던 거는 수술을 할 때 팽창형 플란트는 더 두꺼워지는 효과는 있어요. 생각해보면 굴곡형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팽창형은 두꺼워지긴 하니까 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키리는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과정이 다를 거다. 세월 지나고 나서 많이 쓰시게 되면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환자분은 키리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거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어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하고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럴 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걸 그게 제 일이죠. 뭐가 가능한지 뭐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선은 제가 알잖아요. 환자분들은 모르세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환자분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안전을 책임지는 거는 저희 의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럴 때는 환자 입장에서 욕심을 좀 과감하게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결정을 환자분이 하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발기부전 수술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환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의 경우는 달라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환자분께는 필요하시다고 저희 병원 아니셔도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문제가 생길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이분은 지금 확대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종류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굴곡형에서 팽창형으로 바꾸고 싶다는 건데 그래도 부작용 같은 그런 좀 우려가 돼서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대 수술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다가 하는 거고요. 임플란트 수술은 그 내부에 쌓여있는 해면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 수술해도 해면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면체는 제가 손대는 건 해면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대 수술을 여러 번 받았던 분들도 몇 번 하셨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수술하면서 확대 수술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수술하면서 확대 수술을 하다는 게 안전하다고 연구된 자료는 없어요. 팽창 임플란트 하면서 같이 해도 안전한 수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연구돼 있는 거는 정관 수술하고 포경 수술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같이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으면 IRB나 이런 윤리기관에 의뢰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걸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은 제가 판단하는 거지 환자분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 이 분은 수술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딱딱하다가는 천공이 될 뻔한 분이셨잖아요. 까다롭죠.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까다롭긴 한데 뭐 전 이것만 하니까요. 사실 언급은 하셨어요. 길이를 길게 해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굵기는 굵어질 것이다. 말씀은 하셨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됐을 거지만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좀 실망하시지는 않았을까 하셨기도 한데요. 6개월 뒤에 직후에는 그러셨어요. 크기 뭐 자꾸 얘기하셔서 아니 환자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환자분 좀 어떠세요?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요즘에는 별말이 없어. 그러시면서 말씀 약간 좀 해. 약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에이 뭐 괜찮은가 봐. 그러면서 배씨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60 넘으시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 그런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환자분이 그만큼 걱정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표정이 부드러우니까 제가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아 괜찮으셨나 보구나. 되게 그때는 이제 마음이 저도 이제 풀리죠. 왜냐하면 항상 긴장하잖아요. 환자분이 안 좋을 그렇죠. 불만족하실까 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저는 뭐 제가 한 고생보다는 사실 저보다는 환자분이 더 고생하실 거잖아요. 수술 받고 또 소독 받으러 와야 되고 그게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죠.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상입니다. 그런데 아 요즘에는 별 말이 없어라는 말씀은 예전부터는 이제 그러면 아내분이 꾸준히 무슨 그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하셨다는 건데 아내분이 그렇게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점점 더 느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전에는 뭐 별로 안 좋아도 뭐 우린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도 궁금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싫은 건 아닌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싫은 건 아니야 당신이. 그러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은 해요. 그리고 뭐 점차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진짜 잘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제 환자분들의 한 10%는 부부와 같이 오시거든요. 부부와 같이 오세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모님 별 얘기는 보통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두 분이서 같이 또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게 제가 보면 참 마음에 되게 아 저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부부와 같이 와요. 90% 이상이 부부의 결정이어야 하니까요. 사용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의 결정이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싶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서로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부 사이의 어떤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 생각은 드는데 사실 아직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와이프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남자한테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세요. 대체로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야 나 이 수술을 할 건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당연히 필요 없으시겠지.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술은 사모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때문에 받으시는 수술이 아니고 좋으려고 본인 좋으려고 받으시는 수술이라고. 여자들이 가슴 확대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남자 좋으라고 하나요? 혹은 유방암으로 유방 잘라내고 재건 수술할 때 남자 좋으라고 수술하나요? 아니에요. 본인의 자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 10%들의 대부분은 남편의 자존감을 걱정해주는 와이프들이에요. 보통은 근데 관계들이 그렇게 썩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내 몸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주체지. 그래서 그게 좀 그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대체로는 얘기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실 수도 있을까요? 남자한테 당신 발기 안 돼 이런 얘기하면 당신 안 돼서 못 쓰겠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여자한테 너는 여성으로서 진짜 매력이 없다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거든요. 상대의 신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사람이면 존중해 준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준다고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준다고 당신의 결정이 그렇다 그러면 뭐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가 지지해 준다라는 얘기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별로 좋은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정말 딱 한 번 사모님이 예약하시고 환자분은 아무 말씀 오셔서 수술 받고 사모님이 나중에 데리고 와서 조용히 가신 분도 있어요. 딱 한 경우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남자들은 그렇게 지지가 필요한 거지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지 부부 생활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발기부전을 못 본 척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적절한 개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옆에 계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웅 원장님께 도움을 청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